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경기도 시흥시에서 정황이동 거북섬 주민센터 개소식이 개최됐습니다. 채미나 아나운서가 취재했습니다. 네, 오늘 시흥시 정황이동 거북섬 주민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자세한 현장 소식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시흥시 정황이동에서 정황이동 거북섬 주민센터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개소식에는 이소춘 시흥시 부시장,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등 여러 내빈과 정황이동 유관단체 관계자, 시민 등이 참석했고 많은 참가자들의 축하 속에 주민센터가 개소했습니다. 개소식은 개회 및 국민 의뢰를 시작으로 시설 조성 경과보고, 이소춘 부시장의 기념사, 내빈 축사에 이어 테이프 커팅식과 시설 내부를 직접 돌아보는 시간으로 마련됐습니다. 정황이동 거북섬 주민센터는 2023년 MTB 지역 공동주택 입주와 지속적인 인구 유입에 따라 주민들이 행정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누릴 수 있도록 마련된 것입니다. 주민등록, 인감 등 각종 재증명 발급과 전입신고, 임대차 계약 신고 등 통합민원 처리도 이곳에서 가능합니다. 지역민의 민원 편의와 행정서비스의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된 거북섬 주민지원센터, 이번 개소를 통해 MTB 지역의 새로운 거점으로서 기능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KBPS 최민아입니다.